안녕하세요 음곡입니다. 오늘은 새로 구매한 책을 소개할게요. 저도 아직 배송을 받고 책을 열어보지 못했어요. 짜잔! 리곡 작가님의 일러스트 작품집입니다. 사실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그림이라 바로 책을 구매했죠. 표지 안쪽에는 이런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분입니다. 매트한 느낌으로 채색된 기법도 마음에 들고 그림을 보고 있으면 함께 여행을 가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컬러를 사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 아니라 정말 놀라웠어요. 진한 핑크톤의 메인 컬러와 레몬색의 조합이 특히 독특한 느낌을 냅니다. 무심한 듯 세밀한 붙어치도 쏙 마음에 들었고 이런 키치한 느낌의 컬러 조합이 정말 좋았어요. 표지는 이렇게 액자처럼 가운데가 뚫린 두꺼운 종이로 한 번 더 떼었고 종이와 그림 등등 사용된 컬러 조합 역시 아주 좋네요. 책에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실재본으로 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활짝 펼쳐도 낮장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중간에 실로 잘 엮여있거든요. 책을 다 펴지도 못하면 온전히 작품 감상하기 어렵겠죠? 작가님 인스타에 방문하면 책 속의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 유명하신 분이지만 제 영상을 보고 혹시나 몰랐던 분들도 많이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논내산 책 속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